얘 뭐냐 얘 얘 뭐 얘 뭐 이렇게 됐어? 어? 뒷부분 도내하는 법? 어디 감히 그냥 편법? 10만원 이상의 논에? 음.. 아 어떡하지? 100만원 정도로 죄송합니다 풀 버전 보내면 어떤 반응이 아니고 그거는 100만원 이라도 다 못 봐요 왜냐면은 일단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100만원이나 쓰면서 그렇게 이제 어그로 꾸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그런 경우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하진 않을 거야 내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는 어 나 이외에 언급하기가 싫어 어? 뭔 말인지 알아요? 어.. 아니 어쩔 수 없어 음.. 싫어 내가 내가 싫어 그.. 어.. 그거는 어.. 그냥 아깐 여러분들이 어.. 내 마음을 몰라 내 얘기만 있는 거면 상관 없는데 다른 그..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막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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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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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고 이런 것도 뭔데 그냥 내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지? 어.. 내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막 자꾸 막 이상한 거 막 언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나 어? 어? 오직 나만 가지고 이러는 거니까 어?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막 굿즈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뭐 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는 거지 어.. 음.. 애초에 그 100만 원을 할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억으로 끌 리도 없을 뿐더러 혹시나 그랬다 하더라도 어? 그거는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뭐 미안.. 뭐지? 어.. 미안해서 말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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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런 게 있어 하..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있어 이게 참 아유 그런 게 있어 그냥 얘기하기가 싫어 내가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게 하지 말라고 자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래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지? 여러분들 아니깐 굳이 봐봐 여기서 내 얘기만 하지 괜히 뭐 이런저런 그거 안 하잖아 그지? 음.. 그 좀.. 아유 좀 그런 게 있어 아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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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유 그런 게 있어 어.. 3월 18일 부분까지만.. 근데 그 다음이 그냥 바로 그거잖아 임마 그 안에서 미리 저기 뭐지? 어.. 미리 거까지만 하는 거 아니야 그냥.. 어? 뭘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어.. 어.. 저는까지 세금 안 해.. 어.. 안 해.. 어.. 정리한 글도 안 돼 정리한 글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리한 글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어.. 안 돼 안 돼.. 어.. 그거는 어.. 내가 아니야.. 어.. 제가도 안 돼.. 어.. 그 정리한 건 나기 때문에 안 돼.. 또 생각이 이제.. 그.. 유기성으로 생각나서 안 돼.. 제일까지도 안 돼.. 그래도 안 돼.. 아니 내 얘기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.. 내가.. 아유 그냥.. 이게 그냥.. 막 다 그냥.. 이게.. 내가 참는다 내가.. 내가 참는 거야 내가.. 음.. 넘어가자.. 알疱い.. 아... 또.. takeaway.. 으-